오늘 저녁부터 비가 내리면서 한 달 가까이 내려져 있던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고,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처럼 하늘이 잔뜩 흐린 하루였습니다. 조금 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곳이 있는데요. 차츰 울릉도와 독도까지 비구름이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북 동해안에 최고 1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 찬 공기가 내려오지 않아서 내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7도까지 오리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낮부터는 바람의 세기가 강해지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 한 달 가까이 내려져 있던 건조주의보는 모두 해세됐지만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3도에서 7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게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9도에서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4도, 독도 6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7도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남부 전 해상에는 폭락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3미터, 남부 해상에서는 5미터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비 소식이 잦은데요. 일단 내일 아침까지 비가 조금 내리다 그치겠고 3일절인 월요일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